찍고 있는거야? 네 또 찍고 있어? 네 뭐가 궁금한건데? 어.. 드럼을 치면서 약간 더블을 응용할 수 있는 동작이 뭐 아.. 더블 스트로크 안되잖아 근데 어떻게 응용을 해? 어.. 만약에 칠 수 있다면 아 칠 수 있.. 만약에.. 만약에 더블을 칠 수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더블은 이거 하이엔스 쪼개보는거야 네 가장 많이 하는건데 마지막에 어.. 세번째 네번째 미트를 더블 스트로크 쪼개는거지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 사운드지 이게 오케이? 그 다음에 이걸 스네어에 똑같이 치면 돼 네 자 그러면 하이엔 위에서 스네어에 똑같이 치면 또 패턴이 나오겠지? 네 알겠지? 네 자 이거를 응용해서 하는거야 네 그러면 또 이거를 첫번째 두번째 넣을 수도 있겠지? 이런식으로 응용하는거지 2번째 3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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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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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하면 돼 5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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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 해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? 마지막 셋째 세번째 5번째 5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